종교 개혁 종교 개혁 그러면 쿠텐베르크 성당에 붙여진 95개조 조항에만 관심이 있는데 저는 폼보라 여사와의 결혼 딱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고 싶거든요 독신주의는 그레고리 7세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다시 말하면 그때 성직자들의 자녀들의 권력 다툼이 심했고 그리고 조혼 매매혼 이렇게 해서 결국 성직자들에게 뭐 하나의 족쇄가 필요했는데 그게 독신주의였거든요 그런데 그 독신주의의 정면 반기를 든 게 따져놓고 보면 95개조 조항도 맞지만 루터가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폼보라 여사하고 결혼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을 경악해하고 교황이 거기에 엄청난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깔뱅만 해도 어떻습니까 돌식류하고 결혼까지 했고 두 아이까지 데리고 온 여인이었잖아요 이렇듯이 종교 개혁 그러면 저는 떠올라지는 것이 이들이 무너져갔던 가정을 회복시키는데 정면에 몸으로 맞서 싸웠다는 것이고 그들이 했던 많은 법안, 이반이라든지 그 외의 활동들이 가정을 세우는 일에 참 많이 기여했죠 그래서 우리는 종교 개혁가들을 어떻게 얘기하나면 1세대 가정 사역자였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그것을 주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루터 그랬을 때 참 기가 막힌 것은 이신칭이 그러면 우리가 의롭지 못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것이 이신칭의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루터는 이것을 침실에까지 끌어들여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타락으로 정말 악의 하나의 덩어리인 부부의 성교를 어떻게까지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냥 눈감아주시고 허락하심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나게 하신 것이야말로 침실의 이신칭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듣기에는 거북스러운 얘기지만 분명한 것은 루터는 결혼 주례사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뭐라고까지 가르치는 거 하면요 너무 흥미 있었는데 가정사역가로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부부관계를 갖다가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놀랄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부부 생활을 권장했죠 그것도 아주 구체적인 침실에까지 접근을 했고 폼보라 여사를 얼마나 이렇게 귀히 여겼는가 이런 것만 봐도 그들은 우리 시대의 선조들이 가정을 내팽개치고 그냥 목해 목해 이랬던 것하고 달리 정말 그들은 가정과 목해를 병행시켰던 균형 잡힌 가정사역자들이기도 했습니다 종교개혁 그러면 떠올리는 것이 시운 독일어 성경을 번역함으로 해서 그것이 종교개혁에 하나의 불을 붙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시에 사제들의 전유물이었던 성경이 평신도들의 손에 들려진 것과 한계축이 있었는데 사제들의 전유물이었던 찬송을 회중 찬송으로 바꾸어서 평신도들에게 돌려준 거죠 그러니까 귀가 뚫리고 눈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최고의 역할을 해 주었던 것이 뭔가 아닌 파이프 오르겔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 파이프 오르겔도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것을 세웠다기보다는 그 종교개혁을 떠올릴 수 있는 수준과 규모의 파이프 오르간을 1년 전부터 제작하게 됐고 이것이 바로크 시대나 바흐의 음악을 잘 표현해낼 수 있는 어르겔로 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파이프 오르겔과 함께 중세시대를 상징할 수 있는 침묵의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들어서는 이들이 다 그 속에 들어서는 순간 옷깃을 여미게 되고 아주 경건한 자세를 취할 수 있죠 그런데 바로 정면에 종교개혁의 하나의 정신을 담아낸 솔라스크립토라, 솔라그라티아, 솔라피데 이렇게 해서 그걸 보는 순간 와! 하고 종교개혁의 정신에 물들어 본다든지 건물을 짓다 보니까 계단이 50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천국의 계단이라고 불리는데 그 외에도 자잘한 것들이 많이 종교개혁을 떠올리게 하는 건물로 만들어졌는데 처음부터 의도됐던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인도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건레다 이런 식기 하나가 있습니다 건레만큼만 깨끗했으면 좋겠네 건레의 사명은 자기가 깨끗해야 남을 그만큼 닦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레를 건레보다 못한 인간이라고 하는데 건레 같은 인간만 돼도 세상은 저런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가 건레만큼만 깨끗하면 세상을 더 아름답게 유리창을 더 빛나게 닦아낼 수 있고 우리가 앉을 자리를 또 반듯하게 닦아 놓을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자리를 깔아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을 거창하게 얘기하기보다는 건레만큼만 우리 깨끗해져 보자 아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